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선 국면에서 여야 모두가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는 역선택 방지 역선택 관련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여권에 있는 지지자들 여권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야권을 지지하는 것처럼 여론조사에 참여해서 본선에서 여권에게 불리한 후보 여권과 싸워서 질만한 후보를 띄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보가 선택되면 본선에서 여권 후보와 싸움에서 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선택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역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홍준표 의원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여론조사가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지금 호남 지역에서의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나 국민의힘 전체에서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보면 홍준표 의원이 쭉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보면 홍준표 의원이 올라가는데 특히 호남 지역에서의 홍준표 의원이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더욱더 미스터리한 것은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약 60%가 조국 딸 조민의 입학 취소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조국의 딸의 입학을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주라는 겁니다 보통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 딸의 입학이 잘못된 거다 의전원에 들어간 서류들이 전부 다 조작됐거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입학은 당연하게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의 60%가 조국 딸의 입학 취소가 잘못된 거다 입학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상당수가 야당으로서의 정권 교체보다는 여당이 집권을 연장해야 된다 집권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홍준표를 찍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홍준표를 민원 사람들은 대부분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은 정권 교체를 바라야지 정권이 연장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정권 연장을 바란다 이걸 보면 이게 전적으로 역선택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선택의 결과라는 것은 통계자들을 쭉 가지고 읽어보면 거기에 홍준표나 누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항목에서 역선택을 했는지 아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에 어떤 답을 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지금 아주 뜨거운데 이게 바로 여권에서 홍 의원을 띄우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낙마시켜서 결국은 홍준표와 여권 후보와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는 여권 후보가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홍준표를 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당내 선거인단 투표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0%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1, 2차 컷오프 때는 여론조사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컷오프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홍준표 바람이 일어난다면 최종 경선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문제가 대선 주자 간에 아주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실제로 여권 지지층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고르기 위해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역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유독 호남과 여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최근 사회여론연구사 KSOI 여러 조사 결과 보면 범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25% 지지를 받았습니다 호남에서 홍준표는 25% 윤석열은 11%에 거쳤습니다 두 배 이상 차이로 홍준표를 더 많이 호남 사람이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진보청에서도 홍준표 의원은 26%의 지지율을 받아서 11%를 받은 윤 총장을 멀찌감치 지금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두 사람 지지율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55% 그리고 홍준표는 12% 됩니다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의 월등하게 앞서는데 유독 여권 지지층에서 홍준표의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선택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최재형 캠프에서는 친문 또 호남이 상대하기 쉬운 홍준표 의원을 야당 후보로 밀어올리려고 얻어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역선택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호남이라고 나를 지지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국민의힘은 지지하지 않아도 홍준표 개인은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부인이 호남 출신인 점 그리고 지난 대선에 출마한 이후에 호남에서 공을 들인 점을 지금 바로 호남 표심이 움직이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은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남과 여권에서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갑자기 오른 이유를 지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5%로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지율이 보이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 설명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호남에서 지금 25% 정도 오르니까 5%가 무려 한 5배 정도 더 올랐다 홍준표가 5배 정도로 호남에서 지지율이 오를 특별한 이유,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의 지지층의 가장 기이한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아닌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야당으로 정권교체를 바라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당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 뉴데일리와 PNR 조사에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원하는 응답자는 39.5%였습니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응답은 51.1%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재창출을 원한다는 응답자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선택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바로 홍준표 그러니까 홍 의원은 36%로 윤 총장 5.2%보다 무려 7배나 많았습니다 무려 7배나 많았다 홍준표 의원 지지층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권재창출을 바란다는 얘기인데 이들의 지지 덕분에 홍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지지율 격차를 열흘 전에 15.9%에서 6.5%로 확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권재창출을 바라는 일이 야당 후보인 홍준표 의원을 진정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을까 왜 이들은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범야권 후보 중에 홍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60% 가까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은 잘못된 일이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조민의 입학 취소가 잘못됐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지금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이 60%가 그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국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 조국을 지지한 사람들이 왜 홍준표를 지지할까 이게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조국 지지층은 여권층에서도 아주 강성 친문에 속합니다 이들이 홍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또한 홍 의원 지지층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친문 호남 지지층이 대결하기 거꾸로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는 홍준표 의원을 본선 상대로 고르기 위해서 여론조사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응답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홍준표는 밀어올리는 전략적 행동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역선택이 일시적으로는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선판을 뒤엎을 변수가 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지지층의 표심이 실제 경선 투표에 잘 참여하지 않는 야권 지지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개개인이 보여주는 정책과 리더십, 실력, 인성 등이 결국 승부를 좌우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는 역선택에 대한 경계심은 당연히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지만 나중에 진짜로 선거가 임박했을 때 역선택에 그렇게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선판을 뒤엎을 그런 경선 변수가 될 수 없다 실제 경선 투표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역선택 문제가 지금 붉어짓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역선택 흔적이 너무나 뚜렷히 나타난다는 점 광과에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